이 세상에 라면이 없었다면 난 하루도 못살았을거야 그럼 먹어볼까? 수나리 너 엄마가 빨리 자라고 했지?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하나 줄까? 뭐야 엄마 나리야 너 수리야 나면 잘 끌린다 아니 장사해도 되겠어 지사해 다 먹고 와주지 아니야 엄마는 다 먹었으니까 남은거 더 먹어 진짜? 다 먹어도 돼? 응 그리고 이제 다 먹고 해물지 너가 해놔? 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뭐야 아 엄마 그렇게 늦은 시간 엄마는 라면을 배부르게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